새끼 지키고 있는 제비 제비집이 있어요 제비집 사람이 이렇게 와도 새끼 지키느라고 안 날라가요 아까 제비 한 마리가 와서 음식물을 날라더라구요 음식물을 날라면서 이렇게 새끼 지키고 아빠는 음식을 물어다 달라고 엄마는 새끼 지키면서 둥지를 안 떠나네요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와도 사람이고 조류고 짐승이고 가네 모성애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쳐다보죠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좋네요 아이고 고개 내밀다 파리 날아다니니까 고기 이렇게 되면 파리 날아다니니까 저 한 마리가 있는게 아니에요 진짜 이제 가만가서 이렇게 제비집 보기도 쉽지가 않아요 저도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저도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제비집을 벌레라던가 이런거 날아다니면 즉각 반응이에요 여기 아까 아빠가 와서 한참 날라다니고 제비가 많네 제비 날라갔어요 우리 땜에 아빠가 안오나봐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